강원FC가 최용수 감독을 경질하고 윤정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. 강원FC는 어제 최용수 감독과 면담을 갖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리그 절반이 지나도록 팀 성적이 강등권인 11위에 머무르고, 좀처럼 득점하지 못하는 경기력 등 성적 부진이 이유입니다. 새로 강원FC를 맡은 윤정환 감독은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으로 유공 코끼리와 성남 1화, 전북 현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, 일본 사간도스와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감독 경력을 쌓았습니다.